이거를... 잠깐만 일단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뽑아왔거든? 네 이게 코드 진행이 너무 좋네 표지판에 보고 쓴 가사가 있어요 표지판에서 보고 쓴 가사가 있다고? 어떤 표지판? 안전 제일 그래서 그걸 모에 빗댔어 그래서 안전한 곳 그럼 안전지대잖아요 근데 안전한 곳은 없다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냐 이런... 요새는 그렇게 그냥 길에서 뭔가 그런 걸 보고 가사를 써? 말도 안 되는 건데 좀 잘 보면 테마가 될 수 있는 걸 그냥 넘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맞지 그래서 안전 제일이라는 걸로 가사를 썼다? 안전 제일? 이렇게 귀여운 문구 대충 해볼까? 여보 설레임이 무뎌치면 끝이라 다들 착각해 설레임이 무뎌치면 끝이라 다들 착각해 문득 말 없이도 서로 맘이 보이네 나태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지만 익숙함은 완전한 사랑의 시작 한다면 할 만큼 모른다면 몰라 너 아침에 일어나면 익숙하게 널 원해 다른 낯선이들 하룻밤과는 다르게 너도 내게 보여줘 너도 내게 보여줘 요즘은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쟤는 뭐가 될까? 하나를 꾸준히 못해서 그런데 이 녹음하는 동안 정말 서서 8시간에 서 있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요 나중에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오 나 잘했네 나 잘하네 노래 말도 안 되게 불러놓고 노래 잘해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은 노래야 작업하는 사람이랑은 저런 에너지가 있으면 좋아요 샤이 씨는 트랙이랑 사운드랑 코드가 너무 좋고 막 노래를 대충 불렀는데 역시 얘가 짱이야 서로 둘이 합이 되게 좋은 거예요 또 다른 곡도 작업해보고 이거 얼른 완성해서 최근의 목표는 앨범 앨범을 사실 준비를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외장하드가 정말 넘치게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앨범을 얼른 완성하고 싶은 활동한 기간에 비해 너무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앨범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 팬질을 하기 어려운 가수다 너무 공백이 길어서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또 미안하고 얼른 못 내니까 그래서 얼른 좋게 만들어서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 이거 해보자 다음 곡 다음 주에 들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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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